여러분들의 엉덩이는 안전한가요? 네! 그래요 엉덩이 다 나중에 마사지 좀 해주고 지금 찬대에 앉아있어가지고 오늘 일단 엠카운트다운은 저희가 막방, 내가 설레일 수 있게 막방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횟수가 3번 정도 있죠 4번인가? 3번이죠? 3번? 음악방송! 그죠? 이제 4번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몇 번 안 남은 공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희가 진짜 힘내서 열심히 공연할 테니까 그때도 와서 응원해줄 거죠? 네! 고마워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활동 진짜 여러분 응원이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너무 응원해줘서 진짜 너무 힘나고 너무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미안하단 말 하는 것도 좀 솔직히 별로고 그냥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게 저희 무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항상 즐겁게 하니까 어쨌든 오늘도 고맙고 내일도 고마워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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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막방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네 공물이야!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